저거 연막 던질게요 저기로 나 총알이 없었대 뭐야 이 씨 개마나 저 내려갑니다 아 오우야 서심히 아 나 사심이 놓고 버리네 사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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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서워 아직 위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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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앞에 한 놈 앞에 오른쪽 방 바로 맨 오른쪽 첫 방 들어갔어요 시작건 끝에 또 있다 끝에 기절 들어갔어요 뒤놀에 있는데 뒤놀일거 같은데 제 밑에 볼게요 올라와봤자 강남 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차피 슛 좀 안하면 여기 있어야 돼서 강당 하나 왔어요 잡을게 둘 둘 둘 들어왔어요 오오오 핑샷 윽 으윽 아 뭐야 핑 업 목 위 잠시만 num 군 어이 터지겠다 안돼 죄송합니다 피했는데 맞았습니다 피닝샷 위치 보이시죠 부자들이네요 아무것도 없네 시야건밖에 없어 다 무슨 다 펌샷 들고 있어 다 죽은건가 조심하세요 지금 칠에 맞았거든요 제가 4킬 했으니까 어 있다 발소리 어 렉 미쳤는데 어디있을까요 상자는 어 저 있다 앞에 있네 한 명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있을 것 같아 아 맞다 이거 듀오지 스쿼드가 아니라 와 절로 간다 쟤는 샷건이랑 AR 들고 있네 이 집 들어갔네 전 아파트 와 두 명이네 중국애네 어떻게 알아요 중국인지 둘 다 빨간 티 입고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패밍의 그건가 기본인가 저게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 이거 이씨 이 담배를 어떻게 넣으면 나 죽겠지 일로 오면은 뛰어오면은 일로 오면은 일로 오면은 초크 초크 더 빼라고 죽겠죠 하하하하 죽어 죽어요 이거 무슨 죽어요 아 와 근데 일로 안 오네 하하하하 아 진짜 심지어 저리로 간다 어 오나? 어? 오나? 오나? 어 어 어 어 이건 또 무슨 꿀잼? 2대2다 하하하하 하나 기절했어요 지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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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우 무서워 어 저기 위에 있다 오우! 어 뭐야 살렸네 살렸네 기절 와 이거 설마 파밍할 때 죽겠다 이쪽이 졌다 설마 아 이거 철저하게 막힙니다 이거볼때 철저하게 막힙니다 이거볼때 아 혹시 몰라 강났다 강났다 어 기절 어 기절 라이스 아 뭐야 돌았네 살리고 저 올라갔다고? 살리러 간건줄 알았는데 강났다 아 떼 좋아 아 이것도 혼자 꿀잼 하시네 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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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영화 감상할 때 딱 준비해야지 쟤들이 좀 불안한데 쟤들 뭐지? 왜 왜 빵빵거리면서 다니지? 무섭게 쟨구팔팔벨 아니야 아니야 샷건이 훨씬 좋아 앞.. 앞에 다는게 없네요 하나 둘 셋 한명 어디갔지? 시체 하나 어디갔어? 여기서 둘 다 죽어서 그런가? 하나 둘 셋 아.. 여기 있구나 어? 아.. 이러면 얘기가 살짝 달라지지 집에 구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어.. 아.. 아 잠깐만 이거 핵같은데? 왜 날 쏘지? 소리도 안나는데? 핵이다 이거 100%다 계속 쏘잖아 한.. 500? 600? 넘어서 쏘는거 같은데? 네.. 진짜 먼거 같은데? 탄 바뀌는거 보면 AR인거 같고 소리가 부스스로 쏘는거면 파열이.. 어.. 저기 있네 핵 아니네 어잇? 베린이시네요 죄송합니다 때려서 엎드리면 베린이에요? 예.. 때려서 엎드리면 베린입니다 딱 한 대 맞고 어? 하고 눕는다 아니래 화려하게 무빙을 치면서 갑자기 저한테 조준을 하고 쏜다 이러면 잘하는 애고 딱 눕으면.. 아.. 베린이네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워서 자기가 딴 사람을 볼 수 없으면 딴 사람도 자기를 못 보는 줄 알아요 보통 아.. 아.. 그래가지고.. AR 소용.. AR 소용.. AR 소용이 있겠네요 2개나 있네 아.. 2개나 갖고 계시구나 그렇죠 저도 진짜 없어요 2명이네 뚝백이 없는거 같은데요? 쏘면 죽겠는데? 날 쏘지마오 나 못봤지? 얘네들 뭐해? 하하하 뭐해? 구덩이 들어가서 누가 있는데?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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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티본 버리고 가냐? 동기소리 오른쪽 아.. 집에 있네요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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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라고 안 쏠거야 살리라고 살려 티본을 버릴 순 없잖아 아.. 손이 안 닦아 역시 하이엔 저도 미니인데 미니 800이네 적당히 한 4초 됐을때 아이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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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아이앗 아이앗 죄송합니다 이게 또 집집집집 조절 집집집집 아이앗 또 오랜만에 썼으니까 또 이게 또 으흐흐흠Ω 아이앗 좀 그렇네 어 저기도 뛰어온다 어이앗 ies 생각보다 거리가 엄청 오네? со 두명이네요 여기도 으흠흠H 으흐으으으윽 1282727272727 desarrollo 그럴수도 있지 좀 모니터 바꿔서 그래요? 모니터 바꾸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익숙해지는데 안 익숙해서 그래 다 이게 익숙해지면 잘 할거야 실제 사격을 느끼고 싶어요? 이거 관전할때도 1인칭으로 보이시죠? 네 1인칭 보여요 아 나 1인칭 아마 어지럽던데 저 5년만 젊었어도 지금 어지러워 아니 나 극혐이다 3인칭 게임에서 1인칭 혼자 하면 극혐이야 내가 시야 손해보고 들어가니까 165 마치 사람기같은거라고 스쿠스 스쿠스 소음기 나도 누워서 쏠래 누워서는거 와 이것도 안죽이고 지켜보면서 죽여요 와 두명이다 어? 어? 아 능선 뒤편이네 렌더링 렌더링 렌더링때문에 그 앞에는 살짝 가리구나 아 극혐이네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어? 죽었는데요? 킬 떴는데? 누가 죽였네요 누가 다른애를 죽였나봐요 어? 총소리 나는데? 어? 뭐야 이거 진짜 쌀루벨 먹다가 1등 하시겠는데? 뭐지? 총소리가 나는데? 다른애 아니에요? 뭐지? 그럼 쟤 킬 왜 떴죠? 쟤가? 쟤가 다른앤가봐요 쟤가 다른앤가봐요 네 결국엔 죽었다 암튼 죽었다 아 이홍아 재밌네 얼마전 연단임이 이런느낌이었나? 오? 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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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한박쌌어요 한박쌌어요 저한테 근데 너무 와야될텐데 너? 아 피채울 수 있을 시간 있겠구나 아 미니 심사 못쓰겠는데요? 이거? 미니 사기총인데 제가 사기총을 많이 안쓰다보니까 또 저는 사기총을 한 일주일에 아아 갔다오고싶은데 제가 또 8배후를 오랜만에 쓰다보니까 그런거야 원래 4배후를 씁니다 4배후를 해줍니다 저 8배 안써요 8배 안써요? 원래 8배 쓰면 잘 못맞혀 이홍도? 어딨을까요? 저기 언덕에는 있을거 같고 유적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4명 남았네요 유적지가 네 4명 남았네요 유적지 뒤통수만 조심해도 되면 그냥 앞에 있고싶은데 오늘 애들 다잡게 네 유적지 안에도 있을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아니 저기 다 싸우는데 어 저기있다 2명 아 왼쪽이 하나 왼쪽이 그러면 여기 한명 아 끝났네요 아 끝났네 이거 치킨이네 와 쟤네도 뚝배기가 없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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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와야되 근데 달려 왼쪽에도 조심해야되는데 혹시 여기 또 쏘고 있었는데 여기 또 붙어가지고 나 또 곤란하게 하면 왼쪽 한번 보시는게 혹시나 5초 남아서 그냥 대놓고 보시는데 무섭네요 흐흑 콜대만 와라 어 어 유튜브에서 물은 에임이 아닌데 이거 유튜브에서 물은 에임이 아닌데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 어 어 자리 너무 좋은데 아 아쉽게 아 여러분 눈쟁이님 배그 진짜 잘해요 여러분 놀면서 하시는거 진짜 잘해요 결국 우승하면 끝 아닙니까? 아 그렇죠 뭐 뭐 어떻게 쏘지 결과가 중요한거죠 그쵸 결과적으로 키를 결과적으로 키를 많이 먹고 1등하면 된거다 흐흐흐흫 결과 결과가 중요한거죠 어 어디서 쏜거죠? 아 이거 어 이거 핵인거 같네요 어 좀 이상한데 어 좀 이상한데 어 좀 이상한데 어디서 쐈지 뒤에 있었나 뭐지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어 봐봐 저거 저거서 띄어오는데 저거서 잘 받겠는데 어 평딜 500 아 핵이네 해샷 44% 해샷 47% 평딜 500 육백 판수가 70판 80판이 넘어가는데 핵맞네 핵이 있었어 이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